여기서 뭐해? 뭐하긴 뻔하지 않냐? 네가 우산을 챙겼을 리가 없지 그럼 나 기다린 거야? 그 놈 만나고 오는 길이냐? 뭐라고 대답했냐? 어? 결혼하자고 했다며 왜? 난 그럼 안 돼?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냐고? 뭐라고 했든 너하고는 상관없잖아 그렇지 나 지금 나갈 거야 아빠하고도 얘기했어 우리 앞길에도 방해되고 중국과 열심히 해서 참 다행이야 아빠도 많이 좋아하셔 나도 이제 중구랑 같이 아빠 가길 좋아야지 좋아하냐? 공중구? 그럼 그치 4년 동안 나만 좋아해도 넌 누가 너 좋다고 하면 같이 좋아져? 네 안 돼? 나도 이제 딱 사람 붙였어 나 좋다는 사람 만나고 싶어 나 중구 좋아 넌 날 좋아해 나 외엔 누구도 좋아할 수 없어 뭐야? 저 자신감 아니야 그래 맞아 난 너면 좋아해 좋지만 그럼 뭐해 넌 날 거들돌도 안 보는데 나 같은 걸 넌 안 추게 넌 날씨가 다행인 거고 싶었ilyn äl 나의 남자, 좋단 말하지 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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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남자, 좋단 말하지 마.